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2년 7월 학평 나영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를 먼저 보니까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을 만족시킨대. 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 이런 식 나왔으면 거의 한 80%, 90% 중복조합 문제인거지? 아, 얘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중 짝수인 x, y, z에 대하여 순서쌍 x, y, z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다시 써줄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인거고 양의 정수 중 짝수잖아. 그럼 이 x, y, z라는 녀석들은 x, y, z는 일단 짝수만 와야 되는데 양의 정수에서 처음으로 나눈 짝수는 얼마야? 2죠? 2. 그래서 이 x, y, z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고 z도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처음 시작되는 게 2니까. 자, 근데 얘를 이대로 중복조합으로 풀면 진짜 클나버리는 거지. 첫 번째로 클나는 이유는 뭐예요? 중복조합의 개념 자체가 뭐라고? 안 뽑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x, y, z의 범위가 0이 돼야 된다고. 0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0에선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0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0이 포함돼야 되니까 첫 번째로 문제점이 생겼고 첫 번째 문제점은 0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줬었는데 어떤 조건이 됐어야 되냐면 짝수였어야 되는 거야. 짝수. 0도 0인데 이 범위 그대로 풀어버리면 뭐도 포함이 돼버려요? 3이라든지 5라든지. x, 5일 때도 포함하고 3 다 포함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 2를 없애야 되겠구나.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짝수여야 돼. x, y, z는. 그래서 얘를 치안을 통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떻게? 2는 0으로 바꿔버릴 거고 범위 0으로 바꿔버릴 거고 x, y, z를 짝수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x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2x, 2a 플러스 2라고 바꿔줄 거야. 왜 2a예요, 선생님? 짝수니까. 짝수는 다 뭐야? 짝수는 다 2의 배수들이죠. 그러니까 2a를 쓴 거야. 2의 배수로 만들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왜 있는 거야? 야,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야 여기에 있는 2랑 없어져서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는 2a 플러스 2, y는 2b 플러스 2, 그 다음에 누구야? z는 2c 플러스 2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대입. 이 밑 위에 식에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요런 형태가 돼 있네.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6은 20 이라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깔끔하게 나누기 전에 깔끔하게 나누지 깔끔하게 나누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라는 형태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그리고 범위도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 거야. 범위도. 내가 범위를 한 개만 한번 보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x 대신에 2a 플러스 2를 집어놓을 거잖아요. 집어놓으면은 이 a 플러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이항에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2로 나누니까 부동호방이 안 바뀌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런 형태의 범위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일단 7이 나와야 되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c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요 모양이 있으면은 이제 중복조합인 거 아셔야죠. 중복열할 때는 몇 개? 3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7개 뽑는다. 그래서 3h7이 될 거고 3h7은 9c7이 돼서 9c2니까 4, 9,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거 풀 때 요런 문제 같은 거 풀 때 아 방정식 나왔어? 중복조합이야. 왜냐하면 정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형태로 나왔으니까 조건에서 근데 짝수가 나왔어. 짝수라는 조건. 침착하게 침착하게 첫 번째로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2. 2보다 커야 됐다라는 거. 왜? 중복조합은 0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얘는 1도 포함 안 하고 2부터 시작하는 x, y, z 숫자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어야 되는 건 뭐였어? 짝수였다라는 거. x, y, z가 짝수잖아요. 짝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해. 2의 배수들이 짝수잖아. 그래서 내가 x를 2a 플러스 2, y, 2b 플러스 2 요런 형태로 만든 거야. 왜? 2a가 있어야 짝수가 되는 겁니까?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홀수였으면요. 2a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홀수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36까지죠. 감사합니다.